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뭐게? 몰라 딘저베드 도라치 우와 맛있겠네 얘는 크리스마스 크렘브룰레 피넛버터 크리스마스 크렘브룰레 먹고싶다 나도 한입만 먹어볼까? 크렘브룰레 안에 뭐 있을까? 진짜 맛있겠다 헐 이리 먹어봐봐 너무 팬이다 크리스마스 맛난다 그치? 응 모자 모아 ㅋㅋㅋㅋ 더ические 아이들 나 진짜 무게 쟤도 못 내다 나 진짜 길어 나 진짜 novel 난 황팩 배고파 ㄱㄲ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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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㄰ㄟ ㄱㄟ 이게 더 vur기와 다음 생각에 쌤 seventh-뒈 우리가 한국에서의 문자가 concepts impartial 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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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작 자들 장기는 장기 응, 이따가 어디에 있어야 돼 아, 보피 거긴 왜? 아? 있는지? 아, 비록 카블이? 뭐 생각해? 다가? 저는 오늘은 이 카메라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짱좋아요 너무 무겁긴 한데 너무 좋습니다 만족스러워 There's a poop in the middle of the room Yep, yep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고 연말 영웅남자팀 회식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준비했구요 어떤가요? 작년에는 제가 디너 파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어차피 센터로 가면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고 그러니까 되게 나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신님의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영상 보셨나요? 그거보고 조시한테 얼른 화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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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달라 그래가지고 조시가 가져온게 이거 제가 저번 영상 때 한국에서 사는 파데가 저한테는 너무 분홍색? 허옇고 분홍색 뜬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님이 추천해줬던 스타일란다 피팅쿠션 파운데이션 2호를 사니까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제 피부처럼 네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야외 촬영 나왔을 때 이거만 바르고 나갔는데 신님 말대로 좀 되게 오래 가긴 했어요 진짜로 그래도 저한테는 조금 하얀 편이긴 하지만 약간 화사한? 네 그래서 오래가서 좋더라구요 막 엄청 촉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건조하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3C 제품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패키지가 많이 왔는데 사실은 전부적으로 베로니카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를 이미 제가 이거 올렸을 땐 이미 오픈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더보기란에 확인해보시고 이거 영상 본 후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베로니카로 폰 언더는 가방을 가져갔어요 그러다시피 새로 샘플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저번에 8월, 9월 정도에 에이프런이랑 키친 악세서리 기획을 할 때 제가 살짝 아 저는 가방이 가볍고 1번 그리고 1석 2조 한 단계 더 가자 3석 2조 아니야 3석 1조 1석 3조 약간 롱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보시면은 여기 이게 약간 웨이브져요 바다 모양처럼 그 뒤에도 포켓이 있고 이거는 조금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저번에도 마지막으로 이거 인원했을 때 아 여기 포인트 있으면 귀엽겠다 이랬는데 약간 이거에 포인트로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줄이는 거 여기에 베로니카 포로는 로고도 돼있고요 되게 두껍고 안에는 이거 자석으로 이렇게 똑! 하는 거고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약간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그 옆으로도 메울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이거 한 가방에 세 가지가 있으면은 좋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디자인 아쉬 언니 진짜 고민 많이 하셨어요 옆으로도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너무 무거워지면은 두 손이 다 필요하다면 백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귀엽죠 네 이제 백팩으로 맨다면 이거 이 끈을 여기 안에다 넣어야겠죠 줄도 안에 이게 실으시면은 안에 여기 줄이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백팩 끈이 이렇게 됩니다 예쁘죠 지금은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까만색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 색깔들도 있어요 겨울 끝나면은 어울릴 색깔인 것 같구요 여기도 아 이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모양이 더 잘 보이는구나 약간 웨이브 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웨이브 쥐고 일삭삼조 가방입니다 여러분 어 귀엽죠 그리고 이것도 메고 아 해식하러 갈라구요 아 나 빙이 어디 갔지? 어어어 두꺼웠어 이쁘다니깐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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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리전 스트리트 크리스마스와 이 날은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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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맑을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다니깐 여기가 피카데리 서커스 입니다 아, 무협같은 무협 왜 이렇게 웃긴긴 게임하다 나 아 이렇게 먹어도 될 거 같아요 나스 브로스 더웠다 가방 좀 해볼까? 오 멋있네 가방 자 여기 우리가 왔던 데에는 올리 아빠랑 같이 왔던 올레 올레로 왔습니다 빨리 오 팔팔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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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는 매일 하루하루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한국에서 촬영을 한 번 더 촬영을 한 번 더 촬영을 한 번 더 촬영을 한 번 더 6. 라이브 지금도 한국 주기장 바다하고 역시 영국장 진짜 취급스러운 인생이시고 왜? 언제까지 나온거? 영상에서 나온거 다 왔어 언제까지 나온거?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저도 국내에 갈거에요 감사합니다 밥먹고 나오고 이제 집에 갈거에요 말부터겠다 이제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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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내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이쪽으로 안올거 같아요 더이상 블록그마스의 센트럴을 보실수 없을거에요 여기 보세요 다 왔어요 다 같이 테스트하고 가려고 기다렸다 아까 왔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맛있었어? 맛있었다 다행이다 응 바지버튼 풀었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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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답답투웩 어디 앙나같다 온 사람들 같은데? 계속 여기 앉아있던 사람일거에요 왜 슬프다 그 모든게 다 꿈이었어 그냥 꿈같애 진짜 꿈같애 우리 방금 방금 먹었니? 아하하하하하 왠거 아주 좋은 꿈이었어 아하하하하 눈 같은 저녁 식사였지? 너무 멋있었어 아비야 뭐해? 뭐해? I don't wanna work 일.. 일하기 싫다고? 일하기 싫어 박수야 너무 커 박수야 너무 커 박수야 너무 커 너무 마렸네 오케이 뭐라고? I can't get out What do you mean? I need you help I need you help to get out Are you stuck? Do you feel it? I'm seriously stuck Are you stuck in a cardboard box? You're joking I can't get out Why can't you get out? Let go It's gonna break It's not gonna break I can't get out Don't look at me like that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아하 아하 Keep blue 스타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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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이 한잔 이거 왜 침대 따뜻하게 만들었어? 진짜 따뜻해 아... 아, 여기... 아이스 박스 ㅎㅎㅎㅎㅎㅎ 왜 주와?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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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?